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업로드의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용도의 파일 탐색기를 열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업로드 개최의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함수를 실행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컴포넌트입니다. 상단에는 트리거가 있고,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함수가 실행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로드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할 때처럼 상단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파일 탐색기가 나타납니다. 즉, 업로드의 화살표를 클릭하지 않고서도 파일 탐색창을 열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로드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